어, 포장. 아, 힘들어. 아, 기회는 없어. 아니, 거기 와이파이가 안 터져서 포장해왔어. 야, 뭐이나? 어, 교수터 켤까? 오, 야, 야. 야, 오, 야. 빨리. 하나, 둘, 셋. 형이 왜 이래? 됐다. 채찍장 조금만 해라. 됐어? 좀 더. 됐어? 됐다. 이거 몇 인분이게 님들아? 죽나면, 어, 무거워. 세수대와 칼국수. 4인분. 3인분? 3인분. 3인분. 복부위는 메밀칼국수 이거는 그냥 칼국수 삼위 부 녹화하냐? 응 하고있어 한 100명은 기다리네 앗 뜨거 삼위 부 이거 맛있어요? 응 나는 메밀 드릴게 여보는 조개칼국수 여보는 1인분 나는 3인분 응 무거워 어 이거 이거 셋째 되게 커 내 몸을 가려 확대해야겠는데 여보 이거 너무 작아보이는 거 아니야? 여러분들아 이거 안 작아보여? 많아보여 작아보여 님들아? 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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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아 님들아 짜아 ucking num 여보 아 마틴 언니, 어서와 머리언니, 니아이 3인분 1인분 메밀 칼국수 1인분 2인분 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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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무거워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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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등분하면 아가씨들 이만큼 먹겠다 이 정도 1인분 4등분 거의 4인분 좋다 스마 패션 남변분도 약 많아 근데 오늘은 나한테 아 기지 오직 맛집인데 오늘은 약간 쓰다 이거 쓰다고? 맛만 좋은데 왜 쓰지? 아아 아이고 미안하다 이리와 옆에서 뭐해야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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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거짓말 아닌데.. 아 사또봉 괜히 먹었다.. 언제? 아 아까.. 나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? 근데.. 근데.. 왜.. 벌써 배불러가.. 뭐지? 1인분 내 입이 이상하네.. 여보 한 개만 먹어볼래? 안한다.. 1인분이야.. 1인분이야.. 덩치가 커서.. 덩치가 커서 같이 커 보이는거야.. 어? 원건법이지.. 1인분이야.. 어? 어? 메밀이야 메밀.. .. 호..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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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ter.. 어.. 민아 내리와 니 집 뭐하냐 와 내리와 아 아 2인분만 살꺼 아 1인분이야 뭐라노 이거 3인분 모신 2인분 왕 아 나 좀 성격이 좀 약간 이상하네 응 니 이거 개트렁하면서 먹는거 맛있어 보이나? 이거 지금 한다고 사진보냈어 지금 먹으러 간다는데 뭐? 지금 파마한다고 사진보냈다고 물어 오빠 그래? 야 이거 우리 물어 잘생기네 야 한번 보여줘 한번 보여줘 안돼 하지말래 에이 씨발 뭐해 개한테 불러 보여줘 보여줘 그래 어디있어 물어 물어 빈이 물어 야 턱중아리 날라갔다 아이가 빈이 물어 야 물어 잘생겼지 어 물에 한거 보내줬다 오 오 파마푼거 우리 물어 파마푼거 야 잘생겼다 선배 그만 서른다섯살인데 아치지 이거 아니 이 집 맛있는데 오늘 맛 진짜 내 아니 쓰다니까 여보 왜 써요 이거 아니 이 집 존나 맛집인데 왜 써 오늘 이거 뒷개가 많이 들어갔나 니가 드디어 이제 살이 빠질라나 보다 속여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네 어 아구 와 잘됐다 와 잘됐다 아 나 여기 진짜 한그루 다 먹었는데 여기서 왜 이래 오늘 으응 빈이 이리와 앉아 앉아 있어 앉아 있어 파도야 울지 말아라 파도야 울지 말아라 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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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지마라 제꺼다 깜짝 있어 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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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는 사랑은, 내일은 이별은 미소 짓는 얼굴로 울고 있었지 하지만 나 이렇게 슬프게 우는걸 내일이면 찾아올 그리움 때문인 거야 약국 가서 테스트하는거 사오세요 이 새끼야 3년을 안했는데 아까 그거 바나나 한개랑 사또밥이 체했나봐 돌렸어? 그럼 뭐 한다고 밥 전에 그런걸 먹냐 야 토하고 난데 바로 먹으면 안된다 야 소발은 하지마 왜그래 여보 속이 안좋으면 토하는거지 뭐 오우 위장량 하나 줄까 응 좋더라 이거봐 안돼 안돼 일하네 응 사랑